안녕하세요 발라라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이 그림이 어렵게 느껴지고 잘 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체계적으로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이제 시작을 해 볼게요 먼저 그리다 라는 것의 정의를 두 가지로 나누어서 또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물을 보고 그리는 것과 보지 않고 상상해서 그리는 것 이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어요 이 두 가지에서 다시 또 두 가지로 나뉘어 지는데요 자 이렇게 나눠 볼게요 보고 그릴 때 무언가 실물을 보고 그리는 것 또는 실물이 아닌 다른 사람의 그림을 보고 그리는 것 이렇게 또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리고 보지 않고 그리는 거에 또 첫 번째는 그냥 낙서 이거는 약간 추상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아무 생각 없이 선이나 면을 그리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또 나머지 하나는 상상은 상상인데 실물을 기반으로 해서 내 머릿속에 무언가 이미지가 굉장히 구체화되어 있어서 그것을 바로 손으로 그리는 거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지금 네 가지로 나누어졌잖아요 여기서 가장 쉬운 단계를 1번이라고 하고 가장 어려운 단계를 4번으로 이렇게 숫자로 매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쉬운 단계는 바로 낙서입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할 수 있는 게 바로 낙서죠 그 다음에는 그림을 보고 그리는 거예요 이것은 실물을 보고 그리는 것보다 한 단계 더 단순화된 작업이기 때문에 실물을 보고 그리는 것보다 굉장히 쉽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실물을 보고 그리는 거예요 이것은 생략되지 않은 전체 사물을 보고 내가 생각을 해서 아 이거는 조금 생략을 해야겠다 또는 이것은 살려서 그려야겠다 라는 결정을 내가 머릿속으로 해서 단순화를 시키는 작업을 한 단계 더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림을 보고 그리는 것보다 조금 더 어렵습니다 자 이제 하나 남았죠 마지막이 바로 실물을 기반으로 상상을 해서 그리는 거예요 그림 그리는 것 중에 바로 이 4번을 가장 멋지게 그림을 그린다 라고 정의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정리해 놓은 거대로 보면 4번이 사실 가장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보분들이실 경우에는 1번부터 순서대로 하시는 게 정말 중요해요 4번이 빨리 되고 싶으시겠지만 아닙니다 조금 쉬운 거대로 천천히 하시려면 일단 낙서를 먼저 많이 많이 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실물보다는 누군가가 그려둔 그림을 이거는 모작이라고도 하지요 모작을 일단 많이 많이 해보세요 그러면은 나중에 실물을 보고 그릴 때 내가 2번 모작을 할 때의 기억이 대입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물이 조금 복잡해도 아 이 부분과 이 부분은 내가 조금 생략을 시켜도 되겠다 라는 게 저절로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 4번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한 거는 쉬운 순서대로 나열을 해 둔 거니까요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고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간과하시는 거 알려드릴게요 사실은 그림을 그릴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관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쉬운 1번만 빼놓고서는 다 관찰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그럼 여기서 관찰이 어떤 건지 제가 또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눈을 통해서 사물을 봐야겠죠 그리고 내 눈이 스캐너라고 생각을 해서 스캔을 해서 뇌로 보냅니다 예를 들어서 꽃이 있는데 꽃 끝이 뾰족하고 여기는 주름이 잡혀 있네 라는 걸 내가 눈으로 보고 이걸 스캔해서 뇌로 보내요 그래서 내가 손을 이용해서 이렇게 아웃풋으로 그리는 거예요 이 과정을 정말 그림이 끝날 때까지 반복하는 게 정석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은 일단은 눈으로 잘 보지 않으세요 눈으로 보지 않으니까 그 다음 단계 또한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겠죠 그 상태에서 손으로 그리려고 하시니 이 부분이 100% 만족스럽지 않은 상태에서 손으로만 그리려고 하시니까 이 과정이 잘 되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정말 정말 관찰을 많이 하시는 게 중요해요 이런 분도 계실 거예요 저는 관찰력이 없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제가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다른 뇌체능에 비해서 우리는 절대음감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요 유연한 몸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냥 눈으로 보는 관찰 어떻게 보면은 가장 쉽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관찰은 아까 말한 것처럼 절대음감이나 유연한 몸처럼 타고나지 않아도 내가 노력하면 할수록 더 발전하는 게 관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좋은 점도 있겠죠 얼마든지 후천적으로 발달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 조금만 노력을 하시면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림을 독학하시거나 조금 내가 적극적으로 해보고 싶다 하실 때 뭔가 조금 답답하거나 평소에 내가 나는 왜 이렇게 그림이 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셨다면 그 전 단계에 먼저 제가 설명드렸던 이 4가지를 기억을 하시면서 내가 4번부터 하려고는 하지 않았는지 또는 어려운 3번부터 하려고 했다가 실망을 해서 빠르게 포기하시지는 않았는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방법을 가장 추천하냐 평소에는 그냥 손을 푸는 개념으로 1번 낙서를 많이 많이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 베이스를 기반으로 모작을 여러 번 해보시면서 아 이 사람은 어떻게 그렸구나 저 사람은 저렇게 단순화를 시켜서 그렸구나 라는 걸 많이 경험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3번 실물 그림으로 넘어가시고 마지막에 내가 어느 정도 실력이 됐다 하시면은 실물을 기반으로 상상해서 그리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작가분들은 이 1, 2, 3, 4번 중에 어떤 걸 많이 하냐라고 질문을 주신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1번, 3번, 4번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2번은 왜 안 하냐 2번은 학생 때 너무 많이 했어요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일주일에 3번에서 5번 정도 미술학원에 가서 하루에 4시간씩 저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모작하고 관찰하고 이런 거는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고요 1번이나 3번, 4번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1, 2, 3, 4를 골고루 단계적으로 하시는 게 저는 가장 좋다고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이 관찰 관찰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관찰을 많이 하면 할수록 그림을 잘 그릴 확률이 정말 높아져요 그리고 관찰을 많이 하면 할수록 4번에 더 빠르게 진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좀 초보이시거나 그림 독학 하시려는데 실력이 잘 늘지 않고 조금 답답하셨던 분들께 왜 여태껏 잘 되지 않았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조금 체계적으로 도움이 되고자 설명을 드려봤는데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사실 제가 요새 풍경 수채화 클래스를 준비를 하느라고 이번 영상이 많이 늦어졌는데 빠르게 준비를 해서 또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어요 행복한 그림 생활 되세요